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경로가 기존 예보보다 다소 왼쪽으로 쏠려 23일 오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밤에는 전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경로는 원래는 23일 오후 9시 기준 부산 북서쪽 약 20km 부근에 근접해 열대 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북상 경로가 다소 왼쪽으로 쏠려 23일 월요일 오후 9시 광주 남쪽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해 태풍의 특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23일 월요일에서 24일 화요일 시속 35에서 60km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00km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은 전남 남해안에 내일 23일 월요일 오후에 상륙 후 온대저기압 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23일에서 24일 광주 전남 지역에 100에서 300mm로 지리산 부근 등에는 4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하여 23일 월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전남 거문도 초도 남해안 일부 앞바다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며 행정안전부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북상에 따라 중앙안전재난본부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도심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바람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강판이 떨어지거나 야외 설치물 유리창 파손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비를 동반한 흐린 날씨는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